15과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대화 1 비가 계속 오네요. 네, 안 그치네요. 투안 씨, 우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있어요. 이따가 저하고 같이 집에 가요. 리안 씨는요? 리안 씨는요? 리안 씨는요? 리안 씨는요? 리안 씨는요? 리안 씨는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1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하지만 눈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비가 와요? 아니요,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맑아요. 5번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봄을 좋아해요. 일단 좋아요. 학생들은 연습생이 매일 일요일 seja tiempo 앞부분 찾아봅니다. 우리